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한방간호의 개요. 요 파트는요. 최근 국시에 6개차에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한방에서는 환자간호시, 환자의 마음가짐,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어정리, 이 용어가 또 나오는 편인데요. 기가 순환하는 통로다? 경락입니다. 침과 뜸뜨는 자리? 한의원 갔어. 원장님이 내 침을 어디다가 놀까? 그게 바로 경혈을 찾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원장님이 여기 이렇게 눌러봅니다.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아, 경혈점을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암기해봅시다. 5장과 6부가 있어요. 5장은 우리 몸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장기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간, 간이고요. 심, 심장이에요. 비, 비장이고요. 폐는 폐고요. 신, 신장입니다. 콩팥이요. 6부는요. 이 5장에 붙어있는 기관입니다. 담소, 위대방, 담소, 위대방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담, 담낭이고요. 소, 소장, 위, 위장, 대, 대장, 방, 방광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담소, 위대방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이렇게 갑니다. 이 6부에서 3초라는 게 있는데 국시에 안 나와요.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깊이 파고들려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혈이 쌓여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피가 뭔가 뭉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독소로 응어리진 피를 우리가 어혈 같은 말로 축혈이라고 합니다. 명혈현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이에요. 결국은 약기운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는 더 좋아지지만 초반에는 약간의 거부 반응, 부작용 같은 느낌입니다. 의외의 증상이다, 거부 반응이다 하면 명현이에요. 훈침을 저번에 찍어드렸었는데 국가고시에 바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어지러울 훈입니다. 현훈감은요?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을 우리가 현훈감이라고 하고요. 아주 강력해요.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기절을 해버려. 그게 바로 훈침입니다. 침 맞다가 훈, 어지러워, 쓰러져. 한 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면요. 침을 놓을 때에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침빨이 너무 세거나 환자가 너무 허약해. 또 너무 신경이 예민해. 이럴 때 훈침, 이 침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대요. 어지러우면서 매스껍고 심하면 땀을 몹시 흘리면서 팔다리가 싼일해지면서 기절하는 증상이 생긴다. 한 년만에 조금 과음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음날 수액, 링거를 맞으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저는 원래 아픈 것도 잘 참고 주사도 잘 맞거든요. 이게 정맥을 한참 맞고 있는데 너무 계속 아파서 자리를 두 번 바꿨는데 저는 살자 살다 그렇게 아픈 수액은 처음 맞아 봤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으면 어떻다?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몸이. 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너무 강할 수도 있고요. 환자가 너무 그때 몸이 허약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신경이 예민했을 때 내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걸 바로 훈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5장 6부는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정리해놓았으니까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그냥 훑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학권에서 배웠잖아요. 그 부분만 하세요. 그리고 뭐 5장 6부, 7정, 5축 5미 이게 국가고시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한 6개 차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암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른 한방 영상에서 정말 꼼꼼하게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 간이죠.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역할, 위,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간심, 비, 폐, 신 감소, 위대방, 위는요? 세 번째죠. 간심, 비, 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기를 다스리는 곳은 폐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입니다. 여자 생식기는요? 간이에요. 오축, 오장의 좋은 가축이래요. 먹어서 좋은 거죠. 개, 양, 우맛, 돈. 닭개자죠? 닭입니다. 양은 그냥 양이고요. 우, 소, 우자잖아요. 소예요. 마, 말, 마, 자, 말이죠. 돈, 돼지, 돈, 자. 닭, 양, 소, 말, 돼지. 이게 오장의 좋은 가축이라는 거. 제형의 종류, 이거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탕제, 급성질환을 사용하는 물약, 탕약이죠. 산제,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 환. 만성질환을 먹습니다. 환으로 만들어야 만성질환을 계속 꾸준히 먹기 좋겠죠. 고제, 약을 다려서 꿀이나 설탕 등에 보조물을 놓고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이게 제가 국가고시 봤던 2020년에 나왔어요. 반유동이라고 하면 고제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약, 젤리형이에요. 고체가 아니에요. 반유동, 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고제로 가셔야 됩니다. 액기스, 홍삼 액기스, 매실 액기스. 뭔지 느낌 오시죠? 농축시켜가지고서는 농도를 농축시켜서 먹는 게 액기스제고요. 코코시럽, 시럽제요. 찌꺼기를 제거시킨 후에 한 농축액이다. 이 키워드를요. 반유동이다 하면 고제로 가셔야 됩니다. 반유동은 고제. 만성질환, 환제. 급성질환, 탕제요. 침 언제 맞으면 안 되냐?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 맞으면 안 돼요. 몹시 배고플 때, 갈증이 심할 때, 출혈시, 몹시 피곤할 때라고 말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피곤하고, 몸에서 피가 나는데 굳이 침을 맞아서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침 간호. 한의원 가서 침 맞아요. 몇 분 누워있어요? 한 20분 누워있잖아요. 유침 시간이 20분이라는 거고요. 몸에서 다 침을 빼줘야죠. 발침을 해야 건강하게 집으로 걸어가는데, 몸에 막 이렇게 침 꽂은 상태에서 걸어가면 안 되겠죠.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누가 확인해요? 간호조무사가 확인합니다. 뜸이요? 뜸은요? 허증 질환에 사용합니다. 몸이 너무 허해. 뜸을 떠서요? 몸에 체온을 올려주면요?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온녀를 이용하여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 뜸이다.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을 이용해서 뜨잖아요. 막 이렇게 냄새나고 연기 나는 거. 그게 바로 뜸이에요. 뜸의 작용. 뜸의 작용이 국가고시에 한 번 나왔었죠. 역사도 혈순대 이거 제가 초성도 안 되고 중성도 안 돼서 막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따가지고 끼워 맞춘 거예요. 역사도 혈순대 역 면역작용입니다.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대 혈액순환 대신진대사입니다. 침은 20분 놓는다. 뜸은 5분 정도만 한다. 몸에 열이 나요. 그러면 뜸 뜸은 더 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논다는 거. 그리고 급성 질환. 급하게 허리가 뼈어 어디가 아파 이럴 때 침을 논다는 거. 항상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염, 허리통증, 연세 드신 분들은요. 뜸 많이 뜨죠? 만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은 실증 질환. 열이 있고 급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은 20분 맞는다. 뜸은 허증 질환인 사람, 몸이 찬 사람 만성 질환에 사용한다. 5분만 뜸을 뜬다. 부왕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음압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부왕 기계에 붙여서 혈액순환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이렇게 거창할 뿐입니다. 부왕이 피를 뽑는데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부왕 시간은 매회 5분에서 15분 이내. 5분 한다 맞아요. 10분 한다 맞아요. 15분 한다 맞아요. 5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처음 압력은 30, 40 정도로 한다. 부왕 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출혈성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 부왕 떠서 피 안 뽑겠죠. 정맥류 환자는요. 부왕 치료를 삼가합니다. 수치료. 찬물, 더운 물,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요. 혈액순환 해가지고서는 치료하는 게 수치료예요. 냉탕은 몇 도? 16도. 온탕은 몇 도? 거기다 26 더해보세요. 42도입니다. 이 정도 차이로 하는데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장질환자는 이렇게 26도씩 차이 나면 심장마비 올 수 있겠죠. 노약자, 병약자, 고령자, 순환기계 질환자에게는요. 10도씩 정도만 차이 나야지 그 이상 차이 나면 안 좋다는 거. 찬물은 30도, 더운 물은 40도 정도가 좋다는 거. 한방간후의 개요. 이 파트는요. 최근 국시의 6개 차에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한방에서는 환자 간호시, 환자의 마음가짐,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어정리. 이 용어가 또 나오는 편인데요. 기가 순환하는 통로다? 경락입니다. 침과 뜸 뜨는 자리? 한의원 갔어. 원장님이 내 침을 어디다가 놓을까? 그게 바로 경혈을 찾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원장님이 여기 이렇게 눌러봅니다.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아 경혈점을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암기해봅시다. 5장과 6부가 있어요. 5장은 우리 몸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장기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간, 간이고요. 심, 심장이에요. 비, 비장이고요. 폐는 폐고요. 신, 신장입니다. 콩팥이요. 6부는요. 이 5장에 붙어있는 기관입니다. 담소, 위대방, 담소, 위대방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담, 담낭이고요. 소, 소장, 위, 위장, 대, 대장, 방, 방광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담소, 위대방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이렇게 갑니다. 이 6부에서 3초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국시에 안 나와요.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깊이 파고들려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혈이 쌓여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피가 뭔가 뭉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독소로 응어리진 피를 우리가 어혈 같은 말로 축혈이라고 합니다. 명혈현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이에요. 결국은 약기운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는 더 좋아지지만 초반에는 약간의 거부 반응, 부작용 같은 느낌입니다. 의외의 증상이다, 거부 반응이다 하면 명현이에요. 훈침을 저번에 찍어드렸었는데 국가고시에 바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어지러울 훈입니다. 현훈감은요?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을 우리가 현훈감이라고 하고요. 아주 강력해요.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기절을 해버려. 그게 바로 훈침입니다. 침 맞다가 훈, 어지러워, 쓰러져. 한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면요. 침을 놓을 때에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침빨이 너무 세거나 환자가 너무 허약해 또 너무 신경이 예민해 이럴 때 훈침, 이 침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대요. 어지러우면서 매스껍고 심하면 땀을 몹시 흘리면서 팔다리가 싼일해지면서 기절하는 증상이 생긴다. 한년만에 조금 과음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음날 수액, 링거를 맞으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저는 원래 아픈 것도 잘 참고 주사도 잘 맞거든요. 이게 정맥을 한참 맞고 있는데 너무 계속 아파서 자리를 두 번 바꿨는데 저는 살자 살다 그렇게 아픈 수액은 처음 맞아 봤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으면 어떻다?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몸이. 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너무 강할 수도 있고요. 환자가 너무 그때 몸이 허약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신경이 예민했을 때 내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걸 바로 훈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5장 6부는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정리해놓았으니까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그냥 훑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학권에서 배웠잖아요. 그 부분만 하세요. 그리고 뭐 5장 6부, 7정, 5축 5미 이게 국가고시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한 6개차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암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른 한방 영상에서 정말 꼼꼼하게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 간이죠.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역할, 위,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간심, 비, 폐, 신 감소, 위대방, 위는요? 세 번째죠. 간심, 비, 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기를 다스리는 곳은 폐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입니다. 여자 생식기는요? 간이에요. 오축, 오장의 좋은 가축이래요. 먹어서 좋은 거죠. 개, 양, 우마돈 닭개자죠? 닭입니다. 양은 그냥 양이고요. 우, 소, 우자잖아요. 소예요. 마, 말마자. 말이죠. 돈, 돼지, 돈자. 닭, 양, 소, 말, 돼지. 이게 오장의 좋은 가축이라는 거. 제형의 종류, 이거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탕제, 급성질환을 사용하는 물약, 탕약이죠. 산제,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 환. 만성질환을 먹습니다. 환으로 만들어야 만성질환을 계속 꾸준히 먹기 좋겠죠. 고제, 약을 다려서 꿀이나 설탕 등에 보조물을 넣고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이게 제가 국가고시 봤던 2020년에 나왔어요. 반유동이라고 하면 고제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약, 젤리형이에요. 고체가 아니에요. 반유동. 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고제로 가셔야 됩니다. 액기스, 홍삼 액기스, 매실 액기스. 뭔지 느낌 오시죠? 농축시켜가지고서는 농도를 농축시켜서 먹는 게 액기스제고요. 코코시럽, 시럽제요. 찌꺼기를 제거시킨 후에 한 농축액이다. 이 키워드를 반유동이다 하면 고제로 가셔야 됩니다. 반유동은 고제. 만성질환 환제, 급성질환 탕제요. 침 언제 맞으면 안 되냐?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 맞으면 안 돼요. 몹시 배고플 때, 갈증이 심할 때, 출혈시, 몹시 피곤할 때라고 말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피곤하고, 몸에서 피가 나는데 굳이 침을 맞아서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침 간호. 한의원 가서 침 맞아요. 몇 분 누워있어요? 한 20분 누워있잖아요. 유침 시간이 20분이라는 거고요. 몸에서 다 침을 빼줘야죠. 발침을 해야 건강하게 집으로 걸어가는데, 몸에 막 이렇게 침 꽂은 상태에서 걸어가면 안 되겠죠.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누가 확인해요? 간호조무사가 확인합니다. 뜸이요? 뜸은요? 헛증 질환에 사용합니다. 몸이 너무 허해. 뜸을 떠서요? 몸에 체온을 올려주면요?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온녀를 이용하여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 뜸이다. 헛증 질환에 사용한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을 이용해서 뜨잖아요. 막 이렇게 냄새나고 연기 나는 거. 그게 바로 뜸이에요. 뜸의 작용. 뜸의 작용이 국가고시에 한 번 나왔었죠? 역사도 혈순대 이거 제가 초성도 안 되고 중성도 안 돼서 막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따가지고 끼워 맞춘 거예요. 역사도 혈순대 역 면역작용입니다.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대 혈액순환 대신진대사입니다. 침은 20분 놓는다. 뜸은 5분 정도만 한다. 몸에 열이 나요. 그러면 뜸 뜨면 더 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논다는 거. 그리고 급성 질환. 급하게 허리가 뼈어 어디가 아파 이럴 때 침을 논다는 거. 항상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염, 허리통증, 연세 드신 분들은요. 뜸 많이 뜨죠? 만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은 실증 질환. 열이 있고 급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은 20분 맞는다. 뜸은요. 허증 질환인 사람, 또 몸이 찬 사람, 만성 질환에 사용한다. 5분만 뜸을 뜬다. 부왕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음압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부왕 기계에 붙여가지고요. 혈액순환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이렇게 거창할 뿐입니다. 부왕이요. 피를 뽑는데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부왕 시간은 매회 5분에서 15분 이내. 5분 한다 맞아요. 10분 한다 맞아요. 15분 한다 맞아요. 5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처음 압력은 30, 40 정도로 한다. 부왕 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출혈성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 부왕 떠서 피 안 뽑겠죠. 정맥류 환자는요. 부왕 치료를 삼가합니다. 수치료. 찬물, 더운 물,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요. 혈액순환 해가지고서는 치료하는 게 수치료예요. 냉탕은 몇 도? 16도. 온탕은 몇 도? 거기다 26 더해보세요. 42도입니다. 이 정도 차이로 하는데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장질환자는 이렇게 26도씩 차이 나면 심장마비 올 수 있겠죠. 노약자, 병약자, 고령자, 순환기계 질환자에게는요. 10도씩 정도만 차이 나야지 그 이상 차이 나면 안 좋다는 거. 찬물은 30도, 더운 물은 40도 정도가 좋다는 거. 한방간호의 개요. 이 파트는요. 최근 국시에 6개차에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한방에서는 환자 간호시, 환자의 마음가짐,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어정리. 이 용어가 또 나오는 편인데요. 기가 순환하는 통로다? 경락입니다. 침과 뜸 뜨는 자리? 한의원 갔어. 원장님이 내 침을 어디다가 놓을까? 그게 바로 경혈을 찾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원장님이 여기 이렇게 눌러봅니다.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아, 경혈점을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암기해봅시다. 5장과 6부가 있어요. 5장은 우리 몸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장기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간, 간이고요. 심, 심장이에요. 비, 비장이고요. 폐는 폐고요. 신, 신장입니다. 콩팥이요. 6부는요. 이 5장에 붙어있는 기관입니다. 담소, 위대방, 담소, 위대방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담, 담낭이고요. 소, 소장, 위, 위장, 대, 대장, 방, 방광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담소, 위대방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이렇게 갑니다. 이 6부에서 3초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국시에 안 나와요.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깊이 파고들려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혈이 쌓여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피가 뭔가 뭉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독소로 응어리진 피를 우리가 어혈 같은 말로 축혈이라고 합니다. 명혈현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나타나는 거부 반응이에요. 결국은 약 기운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는 더 좋아지지만 초반에는 약간의 거부 반응, 부작용 같은 느낌입니다. 의외의 증상이다, 거부 반응이다 하면 명현이에요. 훈침을 저번에 찍어드렸었는데 국가고시에 바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어지러울 훈입니다. 현훈감은요?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을 우리가 현훈감이라고 하고요. 아주 강력해요.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기절을 해버려. 그게 바로 훈침입니다. 침 맞다가 훈, 어지러워, 쓰러져. 한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면요. 침을 놓을 때에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침빨이 너무 세거나 환자가 너무 허약해 또 너무 신경이 예민해 이럴 때 훈침, 이 침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대요. 어지러우면서 매스껍고 심하면 땀을 몹시 흘리면서 팔다리가 싼일해지면서 기절하는 증상이 생긴다. 한년만에 조금 과음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음날 수액, 링거를 맞으려고 피부과를 갔는데 저는 원래 아픈 것도 잘 참고 주사도 잘 맞거든요. 이게 정맥을 한참 맞고 있는데 너무 계속 아파서 자리를 두 번 바꿨는데 아, 저는 살자 살다 그렇게 아픈 수액은 처음 맞아 봤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으면 어떻다?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몸이. 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너무 강할 수도 있고요. 환자가 너무 그때 몸이 허약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신경이 예민했을 때 이 내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걸 바로 훈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5장 6부는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꼼꼼히 정리해놓았으니까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그냥 훑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학권에서 배웠잖아요. 그 부분만 하세요. 그리고 뭐 5장 6부, 7정, 5축 5미 이게 국가고시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한 6개차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암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른 한방 영상에서 정말 꼼꼼하게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 간이죠. 영양분을 전신에 보내는 역할, 위,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간심, 비, 폐, 신 감소, 위대방, 위는요? 세 번째죠. 간심, 비, 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기를 다스리는 곳은 폐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입니다. 여자 생식기는요? 간이에요. 오축, 오장의 좋은 가축이래요. 먹어서 좋은 거죠. 개, 양, 우마돈 닭개자죠? 닭입니다. 양은 그냥 양이고요. 우, 소, 우자잖아요. 소예요. 마, 말맞자, 말이죠. 돈, 돼지, 돈자. 닭, 양, 수, 말, 돼지. 이게 오장의 좋은 가축이라는 거. 제형의 종류, 이거는 별 다섯 개짜리예요. 탕제, 급성질환을 사용하는 물약, 탕약이죠. 산제,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 환. 만성질환을 먹습니다. 환으로 만들어야 만성질환을 계속 꾸준히 먹기 좋겠죠. 고제, 약을 다려서 꿀이나 설탕 등에 보조물을 놓고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이게 제가 국가고시 봤던 2020년에 나왔어요. 반유동이라고 하면 고제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약, 젤리형이에요. 고체가 아니에요. 반유동, 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고제로 가셔야 됩니다. 액기스, 홍삼 액기스, 매실 액기스. 뭔지 느낌 오시죠? 농축시켜가지고서는 농도를 농축시켜서 먹는 게 액기스제고요. 코코시럽, 시럽제요. 찌꺼기를 제거시킨 후에 한 농축액이다. 이 키워드를 반유동이다 하면 고제로 가셔야 됩니다. 반유동은 고제. 만성질환 환제, 급성질환 탕제요. 침 언제 맞으면 안 되냐?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 맞으면 안 돼요. 몹시 배고플 때, 갈증이 심할 때, 출혈시, 몹시 피곤할 때라고 말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피곤하고, 몸에서 피가 나는데 굳이 침을 맞아서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침 간호. 한의원 가서 침 맞아요. 몇 분 누워있어요? 한 20분 누워있잖아요. 유침 시간이 20분이라는 거고요. 몸에서 다 침을 빼줘야죠. 발침을 해야 건강하게 집으로 걸어가는데, 몸에 막 이렇게 침 꽂은 상태에서 걸어가면 안 되겠죠.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누가 확인해요? 간호조무사가 확인합니다. 뜸이요? 뜸은요? 헛증 질환에 사용합니다. 몸이 너무 허해. 뜸을 떠서요? 몸에 체온을 올려주면요?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온녀를 이용하여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 뜸이다. 헛증 질환에 사용한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을 이용해서 뜨잖아요. 막 이렇게 냄새나고 연기 나는 거. 그게 바로 뜸이에요. 뜸의 작용. 뜸의 작용이 국가고시에 한 번 나왔었죠? 역사도 혈순대. 이거 제가 초성도 안 되고 중성도 안 돼서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따가지고 끼워 맞춘 거예요. 역사도 혈순대 역 면역 작용입니다. 사 반사 작용. 도 유도 작용. 혈 중혈 작용. 순대 혈액 순환. 대 신진 대사입니다. 침은 20분 놓는다. 뜸은 5분 정도만 한다. 몸에 열이 나요. 그러면 뜸 뜨면 더 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을 논다는 거. 그리고 급성 질환. 급하게 허리가 뼈어. 어디가 아파. 이럴 때 침을 논다는 거. 항상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염, 허리 통증, 연세 드신 분들은 뜸 많이 뜨죠? 만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은 실증 질환. 열이 있고 급성 질환에 사용한다. 침은 20분 맞는다. 뜸은 허증 질환인 사람, 몸이 찬 사람, 만성 질환에 사용한다. 5분만 뜸을 뜬다. 부왕이 그렇게 국가고시에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음압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부왕 기계에 붙여서 혈액순환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이렇게 거창할 뿐입니다. 부왕이 피를 뽑는데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부왕 시간은 매회 5분에서 15분 이내. 5분 한다 맞아요. 10분 한다 맞아요. 15분 한다 맞아요. 5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처음 압력은 30, 40 정도로 한다. 부왕 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출혈성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 부왕 떠서 피 안 뽑겠죠. 정맥류 환자는요. 부왕 치료를 삼가합니다. 수치료. 찬물, 더운 물,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요. 혈액순환 해가지고서는 치료하는 게 수치료예요. 냉탕은 몇 도? 16도. 온탕은 몇 도? 거기다 26 더해보세요. 42도입니다. 이 정도 차이로 하는데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장질환자는 이렇게 26도씩 차이나면 심장마비 올 수 있겠죠. 노약자, 병약자, 고령자. 순환기계 질환자에게는요. 10도씩 정도만 차이나야지 그 이상 차이나면 안 좋다는 거. 찬물은 30도, 더운 물은 40도 정도가 좋다는 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